돈은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이런 곳에 쓰진 않고 연설시비 그리고 회식비로 사실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의성비도 많이 나가고요 그런 곳에 많이 쓰이니까 마음 간식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네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멤버들이 안 해줘가지고 이런 날을 그냥 켜봤어요 빨강 아름 아름 도랑 도랑 오우우 멋있어 도랑 솜사탕 줄꼬 도랑 솜사탕 줄꼬 폼 땡이 폼 땡이 고 하루 종일 날 보고 왔는데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곡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비스트맨들의 뷰티풀이라는 곡 보여드릴건데 아 뷰티풀이라는 곡은 집에서 쓰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한 개 눈 맞으시면 웃어주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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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